피플바이오 공모주 청약 안내입니다. 청약일은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배정 및 환불 예정일은 10월 12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10월 19일입니다. 공모 예정가는 2만원으로 청약 증거금은 50%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총 50만주로 일반 공모 주식수는 10만주입니다. 일반 공액 청약 한도수는 6천주이며 우대 고객 한도수량은 9천주입니다. 우대 고객 기준 안내입니다.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금융상품 평균 잔액 2천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일반 청약 한도의 150%입니다. 청약 방법과 시간입니다. HTS 또는 MTS로 청약을 하시거나 영업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약 시간은 온라인과 ARS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키움증권 HTS 또는 MTS에서 온라인 업무 청약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플바이오 공모 주식을 받기 위한 예시입니다. 한 주를 배정받으려면 공모가 2만원으로 계산할 때 청약 증거금 50%, 즉 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공모주는 신청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을 받는 방식으로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일 경우 100만원을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한 주가 배정 가능하며 경쟁률이 1000대 1이라면 1000만원을 납입해야 한 주가 배정됩니다. 피플바이오의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8월 18일자로 알츠하이머병 진단키트 상품화 엣지있는 바이오 기업이라는 리포트를 흥국증권에서는 8월 28일자로 알츠하이머병의 혈액기반 진단이라는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플바이오 공모주 청약 안내였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